내가 그렇게 이상한가요 단계로 덮어도 음 여전히 티가 다 나는데 도시생활은 너무 매우 이제는 심장은 고 난 이제든 알고 지독한 내 기상에서 난 누구보다 자유로워 꿈을 더 가질 수 없어 반복된 내일이면 너 이건 내게 보내는 스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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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가 잠들어 있는 이 밤 얘기를 전해야 해 나는 빨리 매일 식어가는 하루가 뜨거워지기를 바래 다시 아무도 안 두려워 오늘은 친구들도 나랑 막지 들어오는 사람들의 반칙 사이에서도 잘 살아남지 늘 보며 살 정신도 없이 바삐 몸 위에 그릇긴 열심히 살아 너도 갈 것 딴 걸 알아 그러니 당장 거기서 나와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다 끝까지 이 얘기를 놓치지 마라 이번엔 지금까지와는 달라 빼는 녀석들은 탈락 도시생활은 너무 매우 이제는 심장은 고 난 이제든 알고 지독한 내 기상에서 난 누구보다 자유로워 꿈을 더 가질 수 없어 반복된 내일이면 너 이건 내게 보내는 스토리 이건 내게 보내는 스토리 이건 내게 보내는 스토리 이건 내게 보내는 스토리 Hey, 이거 내게 보내는 story